강원도민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최고로 높고 건강수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상세 분석한 결과 주 2회 이상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6.1%로 전국 평균 12.6%를 3.5%포인트 웃돌았습니다. 기초지자체 중에는 정선군 고위험 음주율이 22.1%로 전국 최고였고 양구 21.5%, 홍천 20.6% 순이었으며 강릉과 삼척도 각각 18.7%로 높았습니다. 강원도민의 기대수명 가운데 건강수명은 전국 평균 70.9세에 못 미쳤고 고성 65.16세, 속초 66.45세, 정선 69.47세, 삼척 68.89세 등이었습니다.